안녕하세요 음주비행 입니다 아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색엔진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검색되는 검색어 중에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 ppt 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에요 아니 음주비행 너가 부자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맞냐 그죠 네 맞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럼 한번 더 물어보시겠죠 그럼 음주비행 너는 부자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죠 아 사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쉽지 않더라구요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알 수 있습니다 이 ppt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부자가 되는 방법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죠 이런 분들이 이 동영상을 오늘 동영상을 보시면 좋아요 네 로또는 이제 그만 예 로또 좀 그만 사세요 로또 그거 안됩니다 로또 백날 사도 안돼요 로또 그게 조작이 조작이라는 뭐 그런 설도 많이 있죠 로또는 주작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설도 많이 있는데 네 그 조작이 아니더라도 확률이 너무 극악의 확률입니다 차라리 로또 살 돈으로 적금을 넣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확률이 너무 낮아요 로또는 좀 이제 제발 그만 사세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페라리 한번 탈 수 있을까 그렇죠 죽기 전에 페라리 한번 탈 수 있을까요 우리 서민들은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페라리 그거 내가 살 수는 있는데 안 사는 거야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견디거든 그런데 오늘도 제 동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페라리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도대체 부자가 뭐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 여기 보시면 부자가 뭐냐 자 재산 총량으로 볼 때 상위 1% 보통 우리가 상위 1% 를 부자라고 뭐 통상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1% 를 잡았어요 통상 상위 1% 에 들어가려면 재산 총량 기준 100억 원 정도 되면 상위 1% 에 들어간다 라고 해요 이게 근데 2016년 기준인데 지금 2019년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경계도 많이 확장이 됐고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125억 정도 125억 정도가 아마 아 상위 1% 에 들어가지 않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 총량으로 볼 때요 재산 총량으로 볼 땐 그렇고 그 다음에 연소득으로 볼 때 연소득으로 볼 때 상위 1% 에 들어가려면 7억 원 정도 연소득이 7억 원 정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상위 1% 에 부자에 들어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요거랑 요거랑 뭐 다른 말이지만 뭐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게 10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가치로 그 물가가 인상이 되잖아요 물가에서 세계적 세계적인 물가가 인상이 되고 세계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100억 원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연간 7% 정도 성장을 시켜야 돼요 연간 7% 성장을 한 게 성장한 게 아니라 제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상위 1% 에 들어가려면 7억 원 정도에 쓸 거 다 쓰고 쓸 거 다 쓰고 7억 원 정도를 더 세이브 해야 그 100억 원을 유지를 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16년 기준 100억이니까 2017년에는 107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현상 유지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 2017년에 107억이면 2018년에는 115억 정도 되겠죠 복리 7% 가 또 붙으니까 그죠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연간 7% 를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연소득으로 볼 때 상위 1% 에 들어가려면 연소득 한 7억 정도 돼야 된다 네 그런 얘기고요 제가 노리는 게 요 세번째 요 철학적으로 보는 요겁니다 제가 노리는 게 요건데 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정도가 되면 부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하지 않고 요거는 일단 성공했어요 저는 일을 일을 안 합니다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둔 지가 지금 3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요거는 맞는데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이 없을 수는 요거는 지금은 아직은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일 안하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자기 재테크 잘해서 재테크 잘하고 그 다음에 아껴 쓰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속 재테크에서 수익을 보고 그 수익 나는 만큼의 일부를 또 아껴 쓰는 거죠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또 재테크에 다시 묻고 이러면은 뭐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요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분류를 봤는데 네 가장 만만한 건 요 세번째 철학적으로 볼 때 부자 요 세번째 게 가장 만만하다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부자들은 뭐가 다르냐 부자들은 도대체 우리 서민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 부자들하고 우리 서민들하고 다른 점을 보고서 그 부자들을 따라하면 우리 서민들도 뭐 무조건 다 이거 따라한다고 부자가 되진 않겠지만 이걸 알고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부자들은 뭐가 다르냐 제가 여섯 가지를 찍어 봤는데 첫째로 경제를 이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요거는 뒤에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그 다음 효율적인 플랫폼을 사용한다 여기서 플랫폼이 뭐예요 플랫폼이 뭐냐면 그 판매자 하고 그 수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 하고 만나서 교류하는 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우리 서민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이 판매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 플랫폼도 그렇지만 생산을 하는 플랫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서민들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지 뒤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능력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능력 지금 과거에 이러이러 했고 지금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러이러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하는 능력이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빠른 손절과 대안 확보 손절 뭔지 아시죠 손절 빨리 자르고 나간다고요 빨리 자르고 나간다고요 안된다 싶으면 빨리 자르고 나간다 안된다 싶으면 빨리 자르고 나가서 다른 대안을 확보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홍보 홍보가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연속적인 유지와 발전 한 번 부자는 계속 부자잖아요 그죠 그 부자를 유지하는 그런 연속적인 유지와 발전에 대해서 이제 짚고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부분 부분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볼게요 자 부자들의 경제는 물음표 앞에서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부자들은 다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부자들이 이해하는 경제는 우리 서민들하고 뭐가 다르냐 부자들은 돈은 사이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사이클이다 돌고 도는 거다 내가 돈을 써줘야 내가 또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은 다르죠 우리 서민들은 돈은 모으는 거다 안 쓰고 모으는 거다 그게 돈이다 절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대다수인데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부자들은 돈을 내가 써야 또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인구예요 여기 부자들이 있고 부자들이 있고 여기 중간에 서민이 있고 이 밑에 바닥에 거짓들이 있는데 이 상위 1%의 부자들 1%의 부자들이 1%의 부자들이 전 세계의 경제 부의 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50%를 장악하고 있어요 1%가 경제 부의 5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위 20% 한 이 정도 되겠죠 상위 20% 상위 20%의 사람들이 상류층이죠 상류층들이 전 세계 부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80%의 인구가 나머지 80%의 인구가 남은 남은 경제 5%의 경제를 80%의 인구들이 나눠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밑으로 가면 더 처절합니다 이 밑으로 가면 하위 50%의 사람들이 1%의 경제를 가지고 이 50%의 사람들이 나눠먹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상류층하고 부자들 이 사람들이 95%의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안 쓰고 딱 틀어지고 있으면 이 사이클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부자들은 자기가 돈을 써줘야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써줘야만 다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돈은 사이클이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로 창조경제 뭐가 창조경제냐 뭐 어디서 많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뭐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뭐가 창조경제냐 뭐가 창조경제냐면 방금 전에 이거 괜히 지웠네 이거 아시죠 95% 가지고 있다고 95% 가지고 있고 부자들 1%가 50%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5%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눠먹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오려면 물론 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뭐 과소비 하는 식으로 굉장히 소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합니다 투자도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쓰지만 그 외에 창조경제가 있어요 창조경제 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창조경제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우리 주변에 흔하게 창조경제를 볼 수 있는 게 부자들의 창조경제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할부로 사시잖아요 그렇죠 할부로 사시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서 현금 딱 주고 자동차 사지 않잖아요 할부로 사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돈이 없는데도 나한테 자동차를 팔아내는 거예요 부자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동차를 팔아내는 창조경제 그럼 이 부자들이 무슨 자선사업가냐 차는 지금 줘놓고 차값을 36개월 동안 할부로 나눠서 받는다고? 그렇지가 않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할부로 산 게 아니에요 할부로 산 게 아니라 우리는 은행에서 그 차값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빌린 돈을 그 자들한테 건네주고 차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대가리 총맞았다고 우리한테 할부로 차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할부라고 말을 할 뿐이지 할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차를 산 거예요 미친 거죠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빚을 내서 그 차를 샀다니까 그 미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뭐 에어컨 뭐 공기청정기 뭐 정수기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 뭐 뭐 렌탈이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렌탈도 똑같은 거예요 렌탈도 은행에서 빚내서 산 겁니다 렌탈이니 뭐 할부니 무이자니 뭐 이러면서 우리한테 돈 없는 우리한테 돈을 갈취해갑니다 창조경제입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창조경제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방송국이야 방송국에서 무료로 어 재밌는 방송을 우리한테 보여줘 그러면은 그 방송국이 미쳤어요 제작비 들여서 어렵게 만든 그 방송을 공짜로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고서 그 제작비를 어디서 충당하냐면 다른 부자들이 낸 광고료를 가지고 제작하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것도 창조경제죠 사실 소비자는 우리 서민들이 소비자거든요 서민들이 그 방송을 봐주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가 달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소비자는 우리지만 돈은 우리한테 받지 않고 다른 광고주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창조경제죠 이런 식으로 창조경제를 합니다 이게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뭘 팔려고 해도 돈이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들은 달라요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냅니다 그게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돈과 화폐를 부로 바꿈 그럼 이상하다 같은 말 아니야 돈이 화폐고 돈이 부고 같은 거 아니야 그죠 하지만 같지가 않아요 부자들은 이 세 가지를 확실히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캐시에요 캐시 현금력 돈은 캐시에요 근데 화폐는 돈과는 달라요 돈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이렇게 부가 있으면 부 안에 이렇게 화폐가 있고 그 안에 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 아니면서 화폐인 게 뭐가 있냐 돈은 방금 캐시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돈 캐시가 아닌데 화폐인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냐면 우리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최대 승인 가능 액수만큼은 화폐인 거예요 그건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물건을 살 수가 있죠 화폐인 거예요 뭐 신용 신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즉시 현금화 가능한 뭐가 있을까요 어 우리 뭐 맥주나 소주 같은 거 먹으면 공병 있죠 공병에 보면 거기 써 있잖아요 공병을 가져오면은 뭐 100원으로 바꿔준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화폐라고 할 수가 있죠 즉시 현금화 가능하지 즉시 현금화 가능하고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화폐입니다 화폐는 더 상위 개념이에요 상품권도 화폐죠 상품권도 뭐 즉시 그 액수만큼 즉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헌데 부는 달라요 부는 이게 가치는 있지만 가치는 있지만 가치는 있지만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게 부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죠 뭐 뭐 뭐 뭐 유가증권 아 유가증권은 화폐로 봐야 되나 화폐인 유가증권도 있고 부인 유가증권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예 부는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돈과 화폐를 부로 바꿉니다 부로 바꿔요 그러니까 돈을 돈을 써서 부를 사는 거야 돈과 화폐를 사용해서 부를 사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산다 뭐 그런 개념인 거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뭐 뭐 뭐 주식을 산다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돈과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빨리 써요 빨리 써서 부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걸 써야만 돈이 사이클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부자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플랫폼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한다 이게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든 뭐 식당을 차리든 뭐 옷가게를 하든 뭐 빵집을 차리든 어쨌든 간에 그 지역 한정이잖아요 그 동네 주민들 대상으로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하고 전국 아니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더라 이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플랫폼이 뭐가 있냐면 유튜브 이런 것도 전 세계 대상이죠 전 세계에 누구나 클릭해서 유튜브 영상을 볼 수가 있죠 아니면 뭐 그 판매하는 아마존 같은 판매하는 사람들 같으면 아마존 같은 데다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전 구글 대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더라 부자들은 다르더라 그런게 있습니다 아 그럼 음주비행님 저는 뭐 미용실을 하는데요 미용실은 그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할 수가 없잖아요 고객하고 나하고 일대일로 만나서 서비스를 해줘서 어 수익이 생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미용실 어떻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체인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미용실을 서비스를 특화하고 그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체인점을 받으면 되잖아요 다른 지역의 체인점을 수백 개를 받으면 되잖아요 백종원씨가 되는 거죠 그럼 미용실 업계 백종원씨가 되는 거죠 아니 음주비행님 그건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쉽지가 않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쉽지가 않다 그랬죠 방법을 알아도 쉽지가 않다라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 했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부자들은 우리 서민들과 다른 점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더라 그게 다릅니다 다음은 객관적 통계를 활용하더라 감에 의존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감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해서 영업을 합니다 객관적 통계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유튜브도 그 통계를 제공하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내 제 동영상을 많이 보는지 그 다음에 월요일에 많이 보는지 화요일에 몇 프로 보는지 수요일에 몇 프로 보는지 남자가 더 많이 보는지 여자가 더 많이 보는지 이런 통계를 이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유튜브 뿐 아니라 제가 예전에 온라인 판매하던 시절에도 옥션이라든가 인터파크라든가 그런 플랫폼에서 그 통계를 다 제공해줍니다 그런 통계를 보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더라 부자들은 근데 우리는 우리는 정작 우리는 그런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활용을 안 하더라 왜 아니 어떻게 안 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해 빵집을 하나 차리려고 한다 그럼 내가 차리고자 하는 그 지역에 유동인구가 몇 명인지 그 앞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이 몇 명인지 그 주민의 10대는 몇 명이고 20대는 몇 명이고 30대는 몇 명인지 그리고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몇 프로고 400만 원인 사람이 몇 명이고 500만 원인 사람이 몇 명이 살더라 뭐 이런 통계 이런 통계를 적극 활용해서 내 전 재산을 쏟아붓고 하는 사업인데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감에만 의존해서 아 여기서 장사하면 잘 될 거야 그 감에만 의존해서 영업을 하더라 그래서 부자들은 이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우리 서민들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통해 경쟁자들을 견제함 아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원가 절감을 통해 경쟁자들을 견제함 이 원가 절감이라는 게 뭐 자제 자제의 뭐 대량 매입이라든가 뭐 대량 생산 뭐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사업 혹은 비슷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만큼 원가 절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서민들이 부자로 따라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자리 확고하게 잡아서 판매량이 많은 부자들은 원가 절감이 쉽겠죠 왜냐면 수량 자체가 많으니까 그 수량에서 오는 월가 절감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우리가 따라가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원가 절감이라는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디자인 디자인하고 플랫폼하고 상관이 있나 내가 왜 여기다 플랫폼에다가 디자인을 적어놨지 음 이건 잘 모르겠는데 원가 절감 원가 절감 이건 플랫폼이 맞지 플랫폼을 사용하면 그 그 비용이 절약이 되니까 이건 맞죠 근데 디자인 이거는 왜 여기다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디자인 디자인이 달라요 이거 전자담배입니다 아이코스 전자담배입니다 이 아이코스 전자담배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게 라운드 져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라운드 졌어요 이걸 왜 라운드로 만들었을까요 이거 라운드로 안 만들어도 이거 기능상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 그냥 전자담배거든요 전자담배인데 이거 라운드로 안 만들어도 기능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라운드로 만들었어 이게 라운드로 만드는 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이게 평평하게 만드는 게 이 생산도 쉽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부품을 때려 넣기 그러니까 조립하기도 쉽고 그 조립하기 쉽다는 얘기는 원가가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각지게 네모나게 만들지 않고 동그랗게 만들었어 이거는 이 디자인을 가지고 고객을 늘려보자 라는 거죠 그럼 이 디자인이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 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그렇진 않고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야 식당이라도 더 깨끗하고 분위기가 좋은 식당에 더 가고 싶습니다 식당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허름하고 하나는 깨끗해 근데 가격은 똑같아 가격 똑같고 뭐 서비스도 똑같고 맛도 비슷해 그럼 어디 가겠어요 뭐 가끔씩 뭐 그런 사람들 있죠 허름한 집이 맛있는 집이다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 그렇지 않고 맛이 똑같다고 맛이 똑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럼 더 깨끗하고 더 어 분위기가 좋은 곳에 가겠죠 그래서 디자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 간판 그 다음에 내 가게 인테리어 요거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디자인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몇 년도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봤던 이야기예요 미국에 어떤 그 학자가 뭐 뭐 박상가 뭔가 뭐 아무튼 아무개가 이름도 생각 안 나 하도 오래돼갖고 그 미국 범죄자들 미국 범죄자들의 그 형량을 다 모아서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를 어떻게 냈냐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양분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잘생긴 사람의 형량이 더 적더라 평균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잘생긴 사람한테는 형량이 더 적더라 못생긴 사람한테는 형량이 더 높더라 라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을 집행하는 판사죠 판사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생겼다고 형량을 적게 주고 못생겼다고 형량을 많이 줘도 또 될 문제가 아니야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될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형량이 좌우된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디자인이 예쁜 거하고 못생긴 게 있으면 당연히 예쁜 거에 손이 갑니다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이 미래의 수요를 예측한다고 한번 볼게요 자 현존하는 제품의 단점을 파악합니다 이미 이미 있는 제품인데 아 요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요건 좀 아쉽다 이런 단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제품은 이 제품은 다 좋은데 너무 비싸다 거나 이 제품은 다 좋은데 이 기능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현존하는 제품의 단점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불편함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편함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런 제품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불편함을 절대 간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에 두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 그 단점이 없고 그 단점을 보완하고 이 불편함을 해소해 줄 만한 새로운 신제품이죠 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파악합니다 어떤 어떤 기술이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 라는 그 기술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 기술을 파악했으면 이제 원가가 나옵니다 아 이 기술이 나한테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 기술을 사 와야 돼 아니면 이 기술을 새로 개발해야 돼 뭐 그러면은 뭐 얼마가 소용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원가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요를 파악하고 또 수요를 예측해서 그 파악한 수요보다 예측 수요가 더 높으면 생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수익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측 수익이 그 파악한 수요보다 예측 수요가 낮으면 생산하면 적자를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적자를 안 볼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통해서 나온 신제품이 뭐가 있을까 보시면 구글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페이스북 B 페이스북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존 윈도우 윈도우 아 윈도우 윈도우도 껴 줄까? 윈도우도 껴 주죠 윈도우 아니면 맥 맥 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OS가 그 다 텍스트 화면이 텍스트 화면이었어요 다 키보드로 쳐서 이제 사용하는 OS였는데 맥이 처음으로 이제 그래픽 기반의 OS를 만든 거예요 맥 그 다음에 윈도우는 또 맥의 단점을 약간 보완하면서 약간 호환성 위주로 이제 개발이 된 거죠 뭐 페이스북 아마존 모르는 거 다 아실 거고 아이폰 그렇죠 아이폰도 원래 그 전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아이폰 전에 스마트폰이 뭐 아이폰 최초의 스마트폰이었던 건 아니에요 기존에도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거기에 단점 단점이 뭐 화면이 작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단점이 있었죠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아이폰입니다 뭐 구글 구글도 구글 전에 뭐 검색 엔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구글이죠 네 부자들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지루하실 거 같아 그래서 지금 앞에 세 개 항목은 다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 세 개 항목은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빠른 손절과 대안 확보 빠른 손절과 대안 확보 대안을 빨리 확보합니다 이게 손절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안까지 같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서민들하고 다르죠 우리 서민들은 실패하면은 질질 끌다가 질질 끌다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망하죠 근데 그 망하기 전에 망하기 전에 빨리 손 털고 대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과 우리 서민들이 다른 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손절이 어느 정도 빠르냐면 아 부자들 중에 학교를 중퇴한 학교를 자퇴한 부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해보니까 공부 조금 해보니까 아 공부론 성공이 안 되겠거든 손절하는 거죠 난 공부 안 할래 바로 공부에 손절을 하고 그 대신 대안 확보 다른 걸 공부하는 거죠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거 창업을 하는 거죠 빠른 손절과 대안 확보 우리가 학교 다니는 거는 사실 스펙 쌓는 거거든요 아니면 자격증 자격증도 스펙이죠 자격증 학력 이런 게 다 스펙입니다 스펙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 자격증이나 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스펙은 어디다 쓰냐 이 스펙은 어디다 쓰냐면 스펙은 우리가 취직할 때 씁니다 취직할 때 취직할 때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취직할 때 그 스펙을 쓰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그 월급증이 부자들은 별로 없어요 다 사업을 하는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부자들은 이 스펙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스펙은 취직할 때 필요한 게 스펙이니까 사업할 때는 스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손절과 대안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 다음 홍보 홍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여섯 가지 항목 중에 이 홍보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아요 제가 친한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내가 사실은 삼성 삼성이 지금 세계 최고로 좋은 텔레비전을 만드는 회사지만 사실은 내가 삼성보다 더 좋은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왜 안 만들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삼성보다 더 좋은 텔레비전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왜 안 만드냐면 제가 만든 텔레비전을 누가 사겠어요? 홍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홍보가 홍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홍보가 그래서 안 만드는 것 뿐입니다 만들 수는 있어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이 홍보가 꽤 중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이 홍보만 잘 되면 그 제품이 팔려요 그래서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제품을 홍보를 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낭패보고 사기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뭐 흔하게 이게 저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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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데 가서 그 가입하고 물건 사고 하는 게 그 제품은 형편없는데도 그 홍보만 보고서 그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겁니다 홍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제품도 홍보만 잘 되면 팔려요 그 홍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항목입니다 연속적인 유지와 발전 뭐 같은 말이에요 유지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지금 위에 이 다섯 개 항목을 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부자의 반열에 올랐으면 그 부자의 반열에 오른 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도태돼서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유지인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유지와 발전 자 부자들이 우리 서민들과 다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여섯 가지로 추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섯 가지를 잘 유념하셔서 부자가 되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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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